우리의 웃기와의 석애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또 이것을 마련의 몰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세골에 대시김질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이 있으면 감사합니다. 대시김질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머리를 설쳐 지나갈 뿐 우리에게 생활에 공급이 되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. 여기서 형제들과 토론하다보면 그게 그 위였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 내 생활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송아지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. 빛빛침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.